안녕하세요. 이충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독해를 가르칠 겁니다. 독해란 말은 일단은 두 가지예요. 해석이 있고 독해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똑같은 말인 것 같죠? 그렇지 않고요. Translation이 있거든요. Reading and Comprehension이 있거든요. 영어로 읽으니까 영어식경에 영어로 적어볼게요. Translation이에요. Translation. Translation이라고 하면 이거 번역이라는 뜻이에요. 즉 영어를 한글로, 한글을 영어로 옮기는 거죠. 그런데 독해란 말은 Reading, 읽죠. And, 그리고 Comprehension. Comprehension이란 말은 이해란 뜻이죠. 그래서 읽고 이해하는 게 독해입니다. 얘가 독해죠. 그러면 무슨 차이가 있을까? 한글로 옮기고 영어로 옮겼다고 해서 다 이해하는 건 아니죠. 그러면 독해는 여러분이 시험에 출제되는 독해 있죠. 그거를 잘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어휘를 잘해야 되겠죠. 단어를 외우지 않으면 아무런 뭐 할 게 없어요. 아니, 보세요. 나에게는 건물을 굉장히 잘 지을 수 있고 빠르게 지을 수 있고 튼튼하게 잘 지을 수 있는 설계도가 있어요. 그리고 나한테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벽돌이 없어요. 시멘트가 없어요. 어떻게 지을 수 있어요? 안 되죠. 내가 어떤 기법을 가르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어휘가 안 잡혀 있으면, 단어가 안 잡혀 있으면 안 됩니다. 알겠죠? 단어는 계속 반복해서 읽고 읽고 써보고 읽고 써보고 해야 됩니다. 특별한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성공하는 사람 없어요. 읽고 쓰고 읽고 쓰고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어휘. 두 번째는 왜 그렇게 안 외워지지? 안 외워집니다. 다른 나라 말이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는 구문을 할 줄 알아야 되죠. 전 시간에 배운 구문 있죠. 후추수식부터 해서 구문이란 말은 주어, 동사가 구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어휘가 구문까지 잘하면 뭐 할 수 있을까요? 번역을 잘해요. 세 번째는 뭘 알아야 될까요? 이게 바로 문단독해라는 거든요. 문단독해. 여러분, 시험에서 말하는 독해는 다 이 문단독해죠. 그러니까 단락독해라고도 하죠. 단락독해. 그러면 이런 구문, 문장이 여러 개 모이면, 문장이 여러 개 모이면 뭐가 될까요? 하나의 단락, 하나의 문단이 되겠죠. 하나의 문단. 알겠죠? 그러면 시험은 문단 출제죠. 문단 출제입니다. 단락 출제. 장문독해인 경우에는 단락이 여러 개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은 다 단락 출제죠. 그러면 이게 문단이고 단락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문단이나 단락에는 뭐가 있을까요? 중심 내용이 있겠죠. 이거 물어보는 게 제일 많습니다. 중심 내용. 선생님, 중심 내용이 뭘까요? 한 가지 주인공을 정해놓고 예를 들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런 거 딱 하나 정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자신의 의견을 펼 수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편 둘 수도 있고 러시아 편 둘 수도 있죠. 그것은 필자의 생각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중심 내용을 찾는 건데 이 문단에는 주인공이 하나 있어요. 주인공이 딱 하나 있고요. 그리고 필자의 생각도, 필자의 생각이 이 주인공에 대한 이걸 소재라고도 하죠. 소재 또는 글의 대상이라고도 하죠. 여기에 대한 누구 생각? 필자의 생각, 필자의 주장이 바로 중심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단 독해, 단락 독해를 시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제목을 고르시오, 요지를 고르시오, 필자의 주장을 고르시오, 목적이 무엇입니까? 빈칸을 추론하시오, 순서 잡으시오. 전부 다 단락이거든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주인공을 찾는 거예요. 주인공은 어디서 찾는다? 첫 문장, 둘째 문장에서 이 주인공을 찾으면 돼요. 주인공을 찾아야 돼요. 이 주인공을 어떻게 찾나 하면 물어보면 돼요. 이게 무엇에 대해서 썼지라고 질문을 해 보세요. 그러면 바로 나와요. 그리고 무엇에 대해서 썼지? 하면 전쟁에 대해서 썼다. 전쟁에 대해서 썼다. 무슨 전쟁이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필자의 생각은 뭐지? 누구 편이지? 이건 필자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합치잖아요. 그러면 바로 무엇과 필자의 생각 합치죠? 중심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읽어낼 수 있는 게 문단독회죠. 그러면 필자의 생각을 바로 첫 문장에 놔두고 아니에요. 자기의 생각을 펴는 게 첫 문장에서는 첫 문장, 둘째 문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주인공만 찾는 거예요. 주인공. 그리고 문단에는 잘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앞으로 읽을 때 계속 해당되는 겁니다. 논리라는 게 있는데요. 논리, 논하는 이치. 이게 한자예요. 논리. 무언가를 말하는 이치. 논리. 한자 안 쓸게요. 논리. 이게 예시라는 게 있고요. 대조라는 게 있고요. 추가라는 게 있고요. 원인과 결과. 원인, 결과. 이 결과. 인과라는 게 있고요. 환언이라는 게 있어요. 환언. 바꿀 환자, 말씀언자, 말 바꾸어 하기. 자, 기억하세요. 이게 독해의 거의 90%거든요. 자, 예시대조 추가 인과 환언. 자, 별표 100개입니다. 예시대조 추가 인과 환언. 예시대조 추가 인과 환언. 이걸 배우고 나서 여러분, 유형별 풀이법을 배우는 거예요. 이것도 모르는데 유형별 풀이법 배우면 뭐하죠? 그러니까 일단은 이 문장을 읽을 줄 알아야 되니까 어휘나 단어를 외워야 되겠죠. 두 번째는 구문을 배우겠죠. 문법은 구문하고 같이 연결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문법 문제 풀 때 쓰는 거고 문단 독해를 이제 배우는 거죠. 그러면 하나하나 해석을 하려면 여러분, 앞에서 배우는 구문을 공부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걸 다 모아놓은 이 문단에서 중심 내용을 찾는 방법을 배우려면 여러분들은 첫 문장, 둘째 문장에서 주인공과 필자의 주장을, 속성을 찾는 거예요. 속성이라고 그러죠. 그럼 필자가 자신의 의견을 주장할 때 쓰는 방법이 크게 따라서 크게. 예시, 대조, 추가, 인과, 환언. 이 다섯 개 다 들어있어요. 아마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맞아떨어질 겁니다. 이거 하나씩 나중에 풀어서 딱딱 설명할 거예요. 답 찍는 방법이에요. 재밌는 거는 예시는 위에 답이 있고요. 대조는 아래쪽에 답이 있고 추가는 위와 아래에 다 답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생각나게 해줍니다. 예시를 통해서 중심 내용을 찾는 거고 원인과 결과 속에 답이 있고요. 바꾸어 말하기 앞뒤에 답이 있어요. 진짜 끝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독해를 하는 시야가 완전히 달라질 거고 이게 바로 여러분들은 국어에서 여러분을 그토록 괴롭히는 바로 비문학. 문학 말고 비문학. 비문학이 해결이 거의 될 거예요. 영어는 미국에서는 국어잖아요. 그럼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거. 이 비문학에 관련된 게 이거잖아요. 이거를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하나, 한 문장, 한 문장 해나가면서 문제를 풀면서 뭐 다 할 건가 하면 유형별 풀리법. 유형별 풀리법 또 뭐지? 유형별 풀리법. 순서를 잡으시오. A, B 순서 잡는 방법. 주어진 문장을 끼워 넣으시오. 주어진 문장 위치 찾는 방법. 빈칸을 추론하는 방법. 장문 도깨 푸는 방법. 주제 제목 요지 필자의 주장 푸는 방법. 도표 문제 푸는 방법. 다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배우고 안 배우고는 하늘과 땅 차이라니까요. 알겠죠? 제가 다 가르쳐드릴게요. 믿고 따라오세요. 믿고 따랐던 제자들에게 배신 안겨준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메가스터디를 비롯해서 각 사이트에서 계속 1등만 했죠. 20년 동안 자랑하는 거 맞긴 한데 사실이니까. 알겠죠? 내가 나오고 나서 다 따라하는데 따라하려면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냥 부드럽게 한다고 다 되나? 애들을 제대로 가르쳐야지. 공부할 때는 쉬운데 실제로 시험 쳐보면 어려우면 그게 공부냐? 공부할 때는 좀 어렵고 힘들어도 시험 칠 때 쉬워야 되는 거 아니야. 자, 사기 치면 안 되지. 자, 페이지 162페이지. 다음 글을 쓴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걸 고르시오. 여러분, 목적 문제는 18번 문제 보통 수능 같은 경우 18번 문제 나오고 내신에도 중학교, 고등학교 다 나옵니다. 알겠죠? 토익, 토플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목적 문제를 고를 때는 당연하잖아요. 글을 쓸 때는 필자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억하세요. 목적이 뭐냐라고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목적 문제입니다. 그러면 목적 문제는 대부분 다이아몬드 형태로 돼 있다. 다이아몬드 형태로 돼 있다. 이게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앞쪽에서 시작 부분에서 주인공을 잡는 거예요. 주인공을 잡고 여기에 주인공의 속성,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정도만 잡으면 돼요. 잡고 나서 밑에서 세 문장 안에서 답이 안 나온 적이 없다니까요. 밑에 가서 확인해 보면 답이 쫙 나와요. 그러면 이 중간에 읽으면서 시간 낭비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시간 낭비입니다. 그럼 내가 이걸 왜 가르치냐. 여러분은 어떤 시험을 준비를 하건 경쟁입니다. 경쟁이라는 것은 시간을 많이 쓰면 안 돼요. 일단은 아시겠죠? 진짜 한 번도 빗나간 적이 없어요. 따라하세요. 일단 시작 부분에 Thank you라고 하면 감사의 표식이 되겠죠. Thank you for sending.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sending your poems. 당신의 시를 여러분 왼쪽에 있는 단어. 왼쪽에 단어 보이죠? 그거 분명히 외우라고 그러죠? 만약에 안 외우고 강의를 듣는다면 안 돼요. 딱 끊어놓고 멈춰놓고 단어부터 외우세요. 좀. 당신의 시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To this publishing house. 이 출판사에. Publishing은 출판하는 집이니까 집사자 쓰면 되잖아요. 집사자. 출판사입니다. 출판사에 당신의 시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I have had the opportunity. Have had, mutual. 현재 완료죠. 헷갈릴 필요 없죠. have 다음에 pp가 나온 거죠. 그럼 이거는 시간적 개념이고 이 단어만 알면 되죠. 그럼 이거는 have니까 가져왔다죠. 현재 완료는 해석을 이렇게 하세요. pp해왔다. 이게 해석법입니다. 또는 pp했다도 돼요. pp해왔다 또는 pp했다. 이 두 가지로 하세요. 자, 지금까지 pp해왔다 또는 pp했다. 나는 지금까지 가져왔다. the opportunity, 기회를. 자, 명사 to는 투동사하는 안명사죠. 투동사할 안명사. look over. 밑줄 쫙. look over는 단어 있죠. 뭐뭐를 검토하다. 뭐뭐를 검토하다. look over는 뭐뭐를 검토하다입니다. 그러면 그것들을, 즉 여기서 them은 앞에 있는 복수명사. 당신의 시죠. 당신의 시를 검토할 기회. 명사, 투동사는 투동사할 안명사죠. 검토할 기회를 나는 지금까지 가져왔고. I feel, 나는 생각한다. feel이 that 절을 받으면 느낀다도 되지만 생각한다도 되죠. 나는 생각합니다. I feel that they show considerable promise. 그 시들이, 요 데이도 당연히 요거 받은거죠. 그 시들이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한 promise. 아, 요 단어 굉장히 중요한 단어. 여기 형광펜. 요 단어의 형광펜. 자, 단어를 먼저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 considerable이 있고요. consider which이 있어요. 두 단어는 뭐가 달라요? 지금 하나는 able고, 하나는 ate죠. 여러분, consider라는 단어 자체는 동사로 써서 뭐뭐를 고려하다 뜻이죠. 근데, 보세요. able가 붙잖아요. 그럼 요거는 단어가 우리가 아는 단어, 전혀 다른 단어. 자, 상당한 이라는 뜻이에요. 자, 크기나 양이 상당한. 상당한 크기를 갖고 있다. 상당한 양의 돈을 갖고 있다. 뭐 이런 거. 크기나 양을 말하는 거죠. 자, considerate, ate가 붙으면은 요거는 사려깊은. 전혀 다른 거죠. 생각깊은, 사려깊은 뜻입니다. 요거는 시험에 나옵니다. 자, 단어 외우세요. 자, 그러면 상당한 promise는 약속이 아니라 가능성. 상당한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despite your youth. 당신, despite mama에도 불구하고. 전체사입니다. mama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젊음과 당신의 경험의 부족. lack of experience. 경험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자, in this genre. 이 장래에서. 이 장래에서 당신의 젊음과 경험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자, 한 문장. 이까지는 보내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고 칭찬이잖아요. 자, 보세요. there is still much room. 자, 여전히 많은. 여기 해석을 못하면 큰일 나죠. 이때 room. there is는 일단 무조건 일형식이고. 있다 라고 해석하는 거 아시죠? 있다. 자, 여전히 많은. 이때 room은 방이 아니라 여지. 여지. 여전히 많은 여지가 있습니다. there is는 이 뒤에가 주어 나오는 거 알죠? room이 주어입니다. 여전히 많은 여지가 있습니다. for development. by January. 자, however. 여기다가 노란색 현관 편을 쳐보세요. 드디어 나왔죠. 이거 알려드릴게요. 잘 배워야 돼요. 그러면 위에서 분명히 출판사가 시를 보내준 사람에게 시에 대해서 칭찬을 해나가고 있었잖아요. 그죠? 칭찬을 해나가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칭찬을 이렇게 해나가고 있어요. 이쪽 방향이죠. 그러면 주인공은 뭐예요? 당신의 시잖아요. 시. 그러면 플러스 내용이죠. 그러면 however 보이죠? however는 문장 중간에 이렇게 양쪽 콤마 놔두고 however라고 쓰거든요. 얘는 문장 제일 앞으로 가야 돼요. 자, 보세요. 제일 앞으로 가서 앞으로 돌려주세요. 제일 앞으로 가서 여기에서 여기에서 but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럼 however를 제일 먼저 읽어야 되죠. 그러나부터 읽어야 되죠. 대조가 나왔죠. 그러면 이렇게 however가 이거 however 읽은 겁니다. 그러나 했으니까 앞쪽에 플러스 면 여기에 대조 잡아 놨으면 however죠? 아, 왜 벗듯이라 했지? 어떤 방향으로 흐르겠어요? 마이너스 방향으로 흐르겠죠. 이건 좀 더 읽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보다 훨씬 더 빨리 답이 나오는데 자, 그러면 당신의 시라는 주인공에 대해서 장점을 이야기하다가 당신의 시에 대해서 뭐예요? 당연히 단점을 이야기하겠죠. 장점에서 이해되죠? 그러면 자, 보세요. 그러나 발전을 위한 여지가 있다는 말은 아직 완벽하지 않다는 거고요. and I'm afraid 자, 이 단어 이거 해석 잘해야 돼. 나는 두렵다 라고 해석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 자, 잘 보세요. 한 번만 설명할까요? 일단 be afraid 다음에 전체로 of를 써서 뭐뭐를 두려워하다잖아요. 뭐뭐를 두려워하다인데 자, be afraid 다음에 of를 생략하고 that 한 다음에 주어 동사 형태를 쓰는 문장이 나와요. 그러면 이거는 두려워하다 보다는 생각하다 라고 해석하세요. 생각하다 자, 뭐뭐라고 생각하다 주어가 동사하다 라고 생각하다인데 이 뒤에 부정적 내용이 나와요. 부정적 내용이 나옵니다. 자, 주어가 동사하다 라고 생각하다 하세요. 부정적 내용 자, I'm afraid 나는 생각합니다. they are not yet appropriate yet은 아직이라고 해석하는 거잖아요. appropriate은 적절한이죠. 단어 외웠죠? 적절한 그러면 not이니까 그래서 시작 아직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for publishing 출판을 하기 위해서는 자, in any any of our current poetry journals 자, 우리의 현재의 시 잡지죠. 시 잡지 또는 시집 시집 중에 어떤 것에서도 어디에서 어떤 시집에서도 any journal any poetry journal이 생략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현재의 시 잡지니까 시집입니다. 우리의 현재의 시집들 시집들 중 어떤 시집에도 출판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작 부분에서는 뭐 고맙습니다 칭찬하다가 결국은 결국은 대조를 잡아놓고 거절한 거잖아요. 거절한 거 후반부가 하니까 답이 완전히 나오죠. 자, 그러면 정답을 찾아보세요. 정답은 1번이죠. 이런 경우에는 좀 많이 읽어야 돼서 좀 헷갈릴 수도 있는 문제예요. 대부분은 앞문장 뒤에서 세 번째 문장까지 읽으면 답이 다 나와요. 앞문장 하나 읽고 자, 다음 문장 한번 보세요. 정답 1번이고요. You indicate 따라해보세요. Indicate Indicate Indicate은 show하고 똑같은 뜻이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뭐뭇을 보여주다죠. 뭐뭇을 보여주다. 지시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런데 당신은 보여줍니다. In your cover letter 이거 걸어묻고 걸어묻고 자, 당신의 cover letter는 속에서 속에서 당신의 소개서에서 당신의 소개서에서 보여줍니다. 무엇을 that 절을 그러니까 Indicate that 주어 동사죠. 주어가 동사하다는 것을 that이 목적절이죠. 그것을 이 단어의 목적어 그것을 보여줘라는데 중간에 당신의 소개서에서 나온 거야. 당신의 소개서에서 삽입 당신이 Intent to는 뭐뭐뭐 할 작정이다. 모르면 안 되는 글자입니다. Intent to는요. Intent to 동사죠. to 동사할 작정이다. to 동사할 작정이다. 이렇게 읽어줘야 돼요. 그러면 follow는 따라가다고 literary career니까 문학적인 경력이니까 문학적인 직업이죠. 문학적인 일이죠. 당신이 문학적인 일을 career 이거 경력 일 일을 따라갈 작정이라는 것을 당신은 보여줍니다. Please allow me Allow는 목적어 다음에 투 동사 봤죠. 5형식 배웠죠. 나에게 허락해 주세요. 내가 제공하는 것을 My best wishes 나의 가장 좋은 소망을 무엇에 대해서 For your future literary efforts 당신의 미래의 문학적인 노력에 대해서 시작 당신의 미래의 문학적인 literary 문학적인 노력에 대해서 나의 가장 좋은 소망을 내가 제시할 것을 허락해 주세요. 잘되기를 빕니다. 간단히 말해서 알겠죠? 하지만 allow 목적어 투 동사 여러분 구문은 다 읽혀야 됩니다. 문장 하나하나 목적어 왜 그런가 하면 이 allow 목적어 투 동사는 여기에서만 나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문장에서 얼마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하나 문장을 의식을 가지고 외워야 돼요. intended to는 뭐 말 작정이다 이런 걸 다 외워놓으세요. 그러면 가면 갈수록 점점점점 쉬워집니다. 영어가 알겠죠? 여기서는 시의 게재를 거절하려고 여기가 답이죠. 정답 1번이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동사를 중심으로 우리 후추 소식도 다 배웠잖아요. 동사를 중심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책 보고 따라오세요. 땡큐 감사합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당신의 시를 보내준 것에 대해서 이 출판사에 나는 기회를 가져왔습니다. 그것들을 검토할 기회를 and I feel 나는 생각합니다. that they show considerable promise 그 시들이 되어있는 당신의 시죠. 상당한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despite your youth and lack of experience in this 장 당신의 젊음과 이 장 내에서의 경험 부족에도 불구하고 despite moments에도 불구하고 there is still much room 여전히 많은 공간이 있습니다. for development however 그러나 그러나 했죠. 그러나 발전에 대한 여전히 많은 여지가 있습니다. 아직 발전할 여지가 있다는 말은 완벽하지 않다는 거죠. and I'm afraid 나는 생각합니다. 뒤에 부정적인 내용 they are not appropriate 그 시들이 아직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for publishing 출판하는데 in any 어디에서도 of our current poetry journals 우리의 현재의 시집들 중 어디에서도 you indicate in your cover letter 당신은 당신의 자기소개서에서 보여줍니다. that you intend to follow a literary career 당신이 문학적인 직업을 follow 따라갈 작정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please allow me 저에게 허락해 주세요. to offer my best wishes 나의 가장 훌륭한 좋은 소망을 제공하도록 허락해 주세요. 당신의 미래의 문학적인 노력에 대해서 됐죠. 이거를 해석연습 많이 하시고 왼쪽에 단어도 많이 외워야 됩니다. 단어도 많이 외우시고 완벽하게 외워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해석연습 많이 하시고 살 ais şimdi ее... 해섹연습